아이템 하나는 5에 45에 06짜리 15%에 AD주를 23억에 하나 살게요 그 다음에 3에 89초 아크 이노센터 해가지고 작을 다시 해야 돼 준 70% 돼 있어가지고 그냥 레큐를 할 걸 그랬나보다 차라리 아... 손해 손해 여기까지인 거 같은데? 아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인 거 같은데? 알렉스한테 다시 가고 됐다 모르겠다 인생사 세용지마라 하였는가 도전? 애매하잖아 사실 아무거나 3줄 써도록 할게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냥 공포가 제일 좋긴 하지 그거 아니면은 보보공이 제일 좋겠지? 아무거나 3줄이 좀 빨리 떴으면 좋겠는데 그거 나왔을 때가 좀 고민될 것 같아요 공공템 데미지 나왔을 때 완전 사냥용 나왔을 때 좀 고민될 듯 아 근데 뭐 3줄 나오겠지 후회가 밀려온다 에디 에디 공삼집 같은 기대격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말이지 아 진짜 절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바로 잡았는데 10세트 10세트면은 진짜 나와야되는건데 제발 아무거나 3줄 좀 아 왜 3줄이 안나와 안되겠다 너무 많이 쐈으니까 이거 40,40,12로 가야되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20세트 안되는데 진짜로 또 한거 마무리 지워야되지 않겠나 아 이런이런 에디도 사까? 그래 에디도 다섯세트만 사보죠 아 나 진짜 안할라그랬는데 큐브하고 정말 참고 참고템을 맞췄는데 큐브를 건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 주문했는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아직 늦지 않았대 보복웅이 뜨면은 그래도 괜찮지 나쁘지 않죠 그냥 정옵션만 떠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안나오나? 에디 던져볼게요 에디가 빨리 나온다면 좀 위하사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나왔다는게 제일 큰 문제지 아직까지 나온게 하나도 없다 에디 030 뜨면은 게이득? 아 에디 030 뜨면 어떡하지 에디 030 뜨면 너무 에디 030 이거 감당 안되는데 에디 030 에디 0 beaten 에디 030 에디 030 에디 030 에디 030 칩찍고 버릴껀데 어 뭐야 큐브 다 썼잖아 그냥 내가 보기엔 내가 안나오는거같아 아 근데 진짜 너무 이건 운이 없다 진짜 아무거나 쓸라고 했는데 아 짜증나 35 30이라도 짜증나네 아 괜히 했네 결국에 저정도 옵션 나올거면 진작나오든가 아 130 위아래 줄 130 쓸 수 있었는데 아 이거 에디도 안되는구나 5개만일건 에디 030이 나온다면 모든걸 다 뒤집을 수 있을텐데 뒤에는 있지만 내 큐브는 계속 없어져라구 아 윗점하는줄 로봇이니나고 그래 아이고 또 사러 가야되네 아 아 아 또 나왔어 130 와 진짜 짜증나네 아니 진짜 운도 없네 아 억울해졌겠네 030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아쉽구먼 130이 아니라 030이었어 이거는 캐시 캐시 써야되겠다 캐시 써야되겠다 매수 밖에 나야되겠다 근데 진짜 도박 안할라고 했는데 절대 건지지 말아야될 에디션으로는 돈 들리는 나의 잘못이겠지 아우 기대값 40만원이에요 아이고씨 짜증나네 아 이건 써야될거 같은데 아 안된다 21% 띄워야겠어 아니야 다 저거 썼어야 됐는데 괜히 돌렸네 아 아 억울해가지고 아 아 저거 썼어야 됐는데 억울해가지고 돌렸네 아 아 승기 아까워서 돌렸네 아 살수있다 아 진짜 그거 하나 밖에 없는거 같아 진짜 누가 봐도 너무 극악정도의 손해까지 가가지고 아 21% 띄웠네 결국에 아 개손해봤어 억울해서 윗점 돌려야되겠다 정옵션 띄워야겠다 정옵션 띄워야겠다 아 개 망했네 갈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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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무조건 손해라 아 근데 3줄 진짜 안나온다 이 아쉬울게 있는거 다 덥자 와... 개 아쉽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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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어... 아쉽다... 짜증나네... 22승... 메르세데스 무기를 사고도 돈이 남은 돈이었나... 몇개나 쏘는전 봐볼까... 475개... 275개... 아이쿠... 100만원이면은... 아쉽다... 또 왔네... 또 나왔네 이놈... 짜증나네 진짜... 아... 억울해서 놀린다... 진짜 억울해가지고... 아... 짜증나다 진짜... 아... 이런 이런 이런... 이래 이 돈이었으면... 몽환의 빌드 샀을텐데... 아... 아... 어떠긴 떴는데... 하... 40... 30... 30... 20이냐... 아... 30... 20이면 어떡하지... 일단은 왜 첫번째 줄은... 30... 35... 40... 중환하고... 아래는 보공이 이탈이에요... 아... 40... 30... 아닌가... 첫번째는 30인데... 40 같은데... 30... 30... 30... 30이에요... 아...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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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0... 30이었네... 아... 계산이나 해봐야겠다... 단계에... 1080원... 1080 곱하기... 572... 617,760원... 에디셔널큐... 하나... 1890원... 275... 519,750원... 1137,515원을 썼어요... 이걸 만들겠다고... 이걸 만들겠다고... 아...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서... 여기... 치열이가 나름아나... 그... 엔터... 턼니엄아... 저...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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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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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